아! 벌레 벌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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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두 달 됐는데 출장을 하게 됐어요 내 아빠야? 현중이가? 요리는 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현중이는 천상 연예인 그랬던 아인데 믿음직스럽게 얘기하니까 세상의 파툼을 돌려도 절대적인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결혼을 하려면 이 친구랑 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한다 늘 베스트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음악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 얘기를 해서 좋아요 내 얘기